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씩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시길 원하시면 설명결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이상봉님으로부터 한 통의 메일과 함께 상세한 설명과 분석결과를 받았습니다. 전국 253개 지역별 분석자료입니다. 그동안 시도해보지 않았던 그런 분석이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통계적 변칙과 터기성입니다. 이상봉 씨가 보내준 분석결과는 사전선거투표율과 당일선거투표율 관계 그래프입니다. 상호관계 그래프를 아주 간단한 막대 그래프로 누구든지 알기 쉽게 그렇게 풀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투표구별로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획득한 득표수를 제2당인 미래통합당 후보가 획득한 득표수로 나누었을 때 그 상관관계가 어떤 모양을 보이는 걸 분석한 그런 자료입니다. 한번 보시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 녹색 막대 그래프는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적색 막대 그래프는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그리고 청색 푸른색 막대 그래프는 당일투표를 말합니다. 그동안 시도해보지 않았던 그런 분석이라서 여러분과 함께 꼼꼼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 가득이 찬 것은 바로 접전지였던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맞붙었던 종로구입니다. 종로구를 보시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전체 모습을 한번 보시게 되면 특별한 것이 붉은색이 유난히 이렇게 툭 튀어나왔다. 그렇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붉은색이 뭘 뜻하는 거 아니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이낙연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수입니다. 이것을 제2당인 미래통합당의 한규환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수를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를 하게 되면 숫자가 204.6%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돌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맨 위에는 숭인제2투표수 숭인제1투표수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관내 사전투표 이렇게 보는데 모든 관내 사전투표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습니다. 아주 또렷하게. 그런데 여러분 청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푸른색 숫자가 많죠. 푸른색 같은 경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제1당 더불어민주당의 당일투표수입니다. 그것을 제2당인 미래통합당의 당일투표수 한규환투표수로가 나눈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곱하기 100%라면 107.5%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투표수의 비율은 107.5%를 중심으로 해서 가지일원이 분포된 데 비해가지고 관내 사전투표수의 1당과 2당의 관계는 204.6%로 현저하게 두드리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우리가 관내 사전투표에서 상당한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다음 맨 밑에를 보시게 되면 녹색이 있습니다. 초록색입니다. 그것은 제1당 관외 사전투표수를 제2당 관외 사전투표수로 나눈 것인데 그 값도 204.2%입니다. 그러니까 관내 사전투표수의 비율인 204.6%에 비해 조금 낮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204.2%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종로구 같은 경우는 17개 동에서 60개 투표구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60대 0으로 사전투표에서는 모두 승리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같은 패턴이 다른 지역구에서도 대규모로 발견될 수 있어요. 그 유사한 패턴이. 그런데 여러분 사전투표에서 조작이 전혀 없었던 전남과 전북과 광주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모양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군산시를 보시면 됩니다. 군산시에 신영대와 김관영이 맞붙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화면 가득히 볼 수 있는 막대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붉은색은 앞에 나왔던 것처럼 제1당과 제2당의 관내 사전투표수의 비율 곱하기 100%입니다. 그것은 154.5%입니다. 현재하게 200%대인 종로구보다 낮습니다. 그 다음 청색 보시기 바랍니다. 푸른색입니다. 제1당의 당일 득표수와 제2당의 당일 득표수를 나눈 것이 100%로 곱했습니다. 163.0%입니다. 다 100%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맨 밑에 간에 보시게 되면 녹색이 있습니다. 푸른색, 초록색입니다. 그것은 바로 1당 간의 사전투표수를 2당 간의 사전투표수로 나눈 것을 곱하기 100%라면 206.0%입니다. 군산시 같은 경우 총 27개 동에서 투표기구 가운데서 더불어민주당이 64대 48로 사전투표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2당 후보인 김관영 후보는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사전투표에서 48곳에서는 이겼습니다. 이렇게 조작이 없었던 때는 사전투표에서도 2당 후보가 이기는 장소가 상당히 출연합니다. 그러나 종로구처럼 엄청난 결과 60개 투표구 가운데서 모든 곳 60군데에서 다 이낙연 후보가 이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계적 변칙과 통계적 특이성 때문에 종로구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통계적 조작이 사전투표에서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개의 그룹표를 비교하시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붉은색이 조작된 곳에는 현재하게 높은 200%대를 차지하고 군산시까지 조작이 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당일투표와 비슷하게 100%대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사전투표의 조작에 대한 이 분석 결과도 유력한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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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